금융위원회가 비트코인과 관련된 커멘트를 내놓았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국내에서 중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의견을 표명을 했는데요. 현물 ETF는 사실상 중계가 불가능하지만 선물은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위법 소지를 재확인했다라면서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출시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을 것을 확정했다라고 밝혔고요. 그 이후로는 미국과 한국의 법 체계가 달라서 미국의 사례를 한국에 바로 적용하기 힘들다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시장에서 관련된 종목들, 변동성 함께 꼭 체크해보시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이어서 두 번째 뉴스 만나보시죠. 앞서서 이화진 과장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한미사이언스의 최대 주주가 OCI로 변경됐다라는 소식이 지난주 금요일장 마감 이후에 전해졌습니다. 지난 12일에 이사회를 열고 그룹 통합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OCI 측에서 한미사이언스의 지분을 27%를 취득을 하게 되고요. 7,703억 원에 총 취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제약과 바이오 분야에서 시너지를 내기 위한 것이 주 이유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서 OCI 측은 2018년에 바이오 사업부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두 기업의 시너지가 주가로는 어떻게 효과가 나타날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뉴스 만나보시죠. 이번에는 삼성전자와 관련된 뉴스입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주가는 최근 들어서 횡보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해에 잠정 실적을 발표한 이후로 주가 자체가 이렇다 움직임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오히려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목표 주가를 올리거나 목표 주가를 그대로 유지하는 쪽이 더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HSBC가 11만 원대로 제시를 했고요. 모건 스탠리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9만 5천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국내 증권사보다 높은 수치를 현재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실적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표가를 높게 유지한 이유는 EPS 때문입니다. 외국계 증권사는 사실 전체적인 실적보다는 EPS, 주당순 이익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2년 동안 286% 이상의 개선이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삼성전자를 현재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디렘 매출액에서 HBM 실적 기여도가 높아질 것이다라는 게 또 다른 이유이기도 했는데요. 계속해서 삼성전자 실적과 관련된 부분은 트랙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뉴스 만나보시죠. 이번엔 위니어와 관련된 뉴스입니다. 공개 매각 절차에 돌입을 했습니다. 지난 12일에 M&A 공개 경쟁 입찰 공고를 냈고요. 앞으로 제3자 배정에 유상증자 등 외부 자금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M&A를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위니아 측에서는 딤체 신제품 생산과 판매에 총력을 다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신속한 M&A 진행으로 고용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함께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단 위니아 측에서 강조를 한 것은 속도입니다. 실 관련해서 주가는 어떻게 반영될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